시청자 20명이네 세팅을 다시 해야해서 잠깐만요 짠 아마 테트리오가 없을거야 확인 제가 이걸로 노래 노래 한번 불렀다가 망했어요 안 부르려고 와 테트리오 응원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졌거든 한번정도 이기고 싶어 상대팀 화이팅이라니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지금 지금 뭔소리 하시는거냐구요 네 지금 뭔소리 하시는거냐구요 지금 상대팀 응원에 상대팀 응원하냐고 티케넬드 망했다 진짜 상대팀 응원때문에 고시나리의 실력이 줄었잖아요 이건 저런이잖아요 지금 아니 지금 고시나리의 실력이 줄었잖아요 또 다른 분을 응원하셨다니 고시나리의 실력이 줄었다고 고시나리의 실력은 저주단 사실 아이고계시죠 아아 젠장! 아 아 젠장 아 젠장 학조리하나가 칼탱이 한번만 나와줘 와우 진짜 힘들다 침략하지말고 도시 Ryu 와 진짜 어렵다 어려워 어려워 내가 왜 저기서lev지 그냥 가 firearms 가봄iah 가보바보 가보 아 어렵다 이게 보자 이겨보자 이겨보자 이겨보는거야 테트리온은 솔직히 좀 진심으로 잘하고 싶고 다른 게임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번씩 이렇게 하는 느낌 해가지고 이렇게 힐링게임으로 하는 방면에 테트리온은 정말 진심으로 다운 이겨나? 아 관심하지마 아직 끝난게 아니야 모바일로 할 수 있는 제트 리액키 디코방이 주... 아! 아! 네 됩니다 됩니다 돼요 네 게임 추천은 간... 간단한 거 있습니다 아 이게 안 돼 어어어! 어어어! 안 들어갔어 아 이런... 그래두 전보다는 저기... 뭐냐... 티스피 잘하게 됐죠? 진짜 의식하면서 TST 만들고있어 이게 또 하나의 수행의 성과다 요즘 한게 없는데 아 진짜요? 아 A팀이 고아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오랜만에 보셨어요? 고티나리 초창기 방송인이잖아 방송 시청하셨던 분이잖아 자 발로 며칠인지 한번 봐줄게요 확인시켜줘요 이야아 가라 오 아직 안갔어 아 진짜 많다 여기 자꾸 멈춰있는거야 멈추면 안된다고 고티나 전할수있어 이길수있다고 이길수있어 아 이제 이루어질수를 잠시나 실수 금방 복귀돼 복귀됩니다 복귀돼요 네 TST 성과를 보여주마 아 아 이렇게 끌가면 안되는데 왜 자꾸 이런식으로 하니 그끼야 아 아 왜이래 아니 이건 잘 아 어우 안된다 망했다 아 망 망했다 아 저기 안들어봐지네 자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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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로 대찌님이 상대팀을 응원해줘서 진거라고 아 진건 아니지만 대찌님 책임져요 왜 바꿨지 왜 바꿨지 왜 바꿨지 아 아 왜이래 아 TSP는 됐는데 아 왜왜왜 저기다 집어넣지 아 바보 아 진짜 바보 어우야야 그치 가라 오우스타볼 오우스타볼 아우 왜 진짜 바보 지가 두건 짧은하게 투기를 해야되나 아아 졌다 아아 골씨한테 빌드 배우게옴 뭔소리에요 저한테 빌드를 배운다니 저한테 뭘 배우신다니 저한테 뭘 배우신다니 잘못 생각하셨는데 야 저분 되게 천천히 했잖아 야아 이렇게 농락한다고? 야아 야 일부러 봐주는거네 봐주는거 감사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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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봐주는거 환영합니다 그냥 시간을 오래 끌어야겠구나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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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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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라고 지라고 지라고! 아앜 그렇지 미땅땅의 소중한 애기 거북님 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아이디어 길죠? 이제 진심모드로 와봐 컴온 티티뽀기 그래 그렇게 진심모드로 오란 말이야 어 진심모드로 오란 말이야 어 진심모드로 오라고 알았쌰? 오라고 오라고 방심하다가 죽어라 방심하다 죽으라고 방심하다 죽어 방심하다가 죽어 방심하다가 죽으라고 으아 진짜 진짜 안좋네 야 저정도가 A실력이 아닌데? 아 아 아 아 아 망했다 아 망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 진짜 영용용 매일 17 잠시 아 저거 뭐야? 아 왜 이래? 골피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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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럴 시스크라니 자꾸 아 저 따라 테트리골 뜯어픈게 틈없어 아까 저희도 이런 시스크면 완발해 죽었는데 왜 바꿨지 와... 이걸 이겨? 이걸 이겨? 이걸 이겨! 이걸 이겨! 이걸 이겨!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아 왜왜왜 이걸 이겨 아직 형태 끝난거 아니야 정신하지마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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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사람 농락했다고요 저사람 고스나이 농락했다고 방 만들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어 잠깐만 나 뭐한거지 방 만들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짠 아 모바일인데 아아 이런 실력이 늘으셨어 감사합니다 실력 많이 늘었습니다 이랩에도 혹시 초대할 분은 안계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시네 하긴 내일 월요일이니까 그럼요 고스나리의 감미로운 목소리를 감상하시는건 어떠십니까 얼마나 늘어온지 한번 볼까 우리 화윤이 얼마나 늘어온지 볼까 우리 화윤이 얼마나 늘어온지 우리 화윤이 얼마나 늘어온지 우리 화윤이 얼마나 늘어온지 너무 방심하다가 방심하다가 지금 위기의 위기의 중단에 복잡한 도피나리 아무튼 위 방심은 크나큰 죄입니다 죄에요 죄 방심은 방심은 크나큰 죄에 도피나리 아 이게 아닌데 아 이게 아닌데 아 망했다 왜 머리가 안돌아가니 고끼야 고끼야 머리좀 돌아가라 머리좀 머리가 돌아갔으면 이렇게 안됐겠지 죽을 뻔했다 와 어어 잘하셨는데 야 테트리오를 괜히 연습하신게 아니었죠 엄청 잘하셔 이제 못기나리도 이길게 없겠는데 와 이게 뭐.. 아 잠깐 아 스피만 들어야되는데 됐죠 와 됐다 저 위기에서 위기에서 벗어났다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가세요 가세요 조원제님 코아 안녕하세요 아 그러지마요 어허허허 와 화요일님 잘하시는데 원제님 어서오세요 이게 소통 소통 맞죠 같이 맞아가면서 배우는 소통 소통의 방송 하도 안해서 아 여러분은 방학때 어디 놀러가시는거 있나요? 어 티티티만들려고 노력했다가 충분하게 답답했는데 와 맞는거 일단은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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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러 Indo 놀러가려고 해도 갈 데가 없어요 진짜 tering이 성공 SCOTT 이제 집에 초대하면 딱 좋мотри 집에 초대해가지고 게임 이것저것 하고 아 아ail기aine 생각만 해도 anted 고지나리가 성공하지 못해서 죄송한데 RogON 아니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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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piring λ ARP 연천에 있어요. 아 그렇구나 아니 대화하고 있는데 패는거는 반칙 아닙니까? 네 반칙 아니에요? 원재님 설명해보세요. 네 이 사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시죠 원재님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어 오셨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곧씨나리에요 아 그래요? 연천도 찾아보는 많지 않을까? 반갑습니다 곧씨나리가 1등을 해주는 그림 나올 수 있겠군요 이제 엄지님 오셨기 때문에 가볍게 1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심하지 않겠습니다 아하 저는 서울 싸움인데 서울에 대해서 잘 몰라요 속히 말해서 서울촌놈이라고 하죠 뭐한거니? 아하 네 어.. 엄청 패시는데 엄청 패시는데 와.. 죽는 줄 아네 아 이걸 왜 바꿨지? 바꾸면 안되데 와.. 죽일 뻔했다 와.. 죽는 줄 알았다 와.. 싹맞추면 다행이다 아 뭐야 아 저기 분명 안되는데 아 왜이런거야 아 왜 바꿨지? 아 바보 아 뭐 그렇긴 하죠 네 솔직히 그렇긴 해요 랩맨이 과 아니야 아니에요 아이고 티스킨헬드에 실패했구나 먼저 이미 wa 야어언니 야아.. 엄지님 실력 많이 내셨는데 예전에 그 엄지님이 아닌데 저랑 티키타카 했던 그 엄지님이 아닌데? 와 진짜 잘하시는데? 어 패신맨님 언제 오셨어? 이분 언제 오셨어? 여기서 지금 참여를 안하시는거는 뭐야 뭐 뭐 뭐 뭐 뭐 뭘 달라는거에요? 아 뉴비임 맞아요? 절대 믿으면 안되는 정보중이 하나고요 와 지겠는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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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냥 죽을거였네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아니 나랑이 세일을 쓸 수 잇다는 아 convicted rix 가사님 가요 기회자나 기립기는 절회기자나 가라구요!! 가겠는데? 아니이이이이이이 공부해야된다 아하이까 다일꾸끗님 공부하셔야지 공부하세요 공부하세요 공부 난 소통 방송하다가 할거 없어서 테드리오 방송 켰습니다 골스나리가 1등 가자 1등 한번 가자 제발 제발 1등 한번 가자 아니 공격이 깨지고 가요 공격이 깰텐데 와아 난 아무 잘못도 안했는데 난 아무 잘못도 안했는데 아! 아 잘못했어 잘못했어 아 내가 꼴등이라니 내가 꼴등이라니 이길 수 없는 일이야 이거는 아 진짜 아무튼 우리 QW 안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독 3개월치 구독 감사합니다 참 링크 링크는 제가 드립니다 필요하시면은 드릴까요? 공부하셔야 되는데 드릴까요? 그럼 드리는게 인지성적 필요하지 그러면은 공부하셔야 되는데 드려야 된다고 하면 드려야지 그냥 공부해야겠다 하유님은 시험이 끝나셨는데 무슨 공부를 해요 아 아 아 원제님 여기가 중요하실 줄을 페미언의 패스맨님 만났을 때 찾았네 아니에요 공부는 필요해요 공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놓고 테트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지식은 나날이 발전을 하죠 골키나리 실력도 나날이 발전이 아니에요 다들 자기 역할에 충신하면 됩니다 어 달꽃끝님 막 들어오셨잖아 아니 이건 진짜 너무하잖아 안 나오잖아 이제 막 어떻게 만드는지 알고 있었는데 살고 봐야지 살고 봐야지 어 실패했다 설마 이 상태에서 골키나리 공격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지? 안 계시겠지? 설마 우리 나리꽃분들이 착하신대 설마 골키나리 그렇게 무자비하게 공격을 할까? 아 아 아 아니 그러게요 저도 어떻게 돌았는지 모르겠어요 고마워 고마워 잘 어 거의 elk 빨리 가요 자아 오 키더블리아 님도 들어오시고 달쿠쿠님 들어오셨고요 왜 안하세요 랩랩님 들어오셨고요 아주 좋아요 지금 정의 멤버 지금 들어오시네요 지금 자 안오시면 이대로 시작하겠습니다 133일째입니다 앞으로 자주 오실 분입니다 뉴비라뇽 험한 말을 아 이거 바꾸면 안되는데 아 만들려고 아 진짜 왜 이런 실수를 할까요 자 실수는 빠른 실수는 성공의 어머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 부른겁니다 어머니 부르겠습니다 음 아 잠깐 바꿨는데 안 바꿨었나 아니 이거 할 수가 없네 괜히 또 괜히 또 티스피드 부신 부렸다가 와우 와우 어렵다 댕 어려워요 아 이거를 왜 그렇게 놨지 아 망했다 어 아니 아니 이것은 이것은 고스나리가 1등하라는 신의 개신가 신의 개신가 신의 개신가 신의 개신 좀 맡아주시지요 뭐하는거야 고스야 뭐하는거니 고스야 뭐했어 잠깐만 잠깐만 이대로 고스나리 보내버릴 작정은 아니죠 고스나리 이대로 보내실 작정은 아니잖아 방송 아시잖아 방송 아시잖아 어떻게 방송하는지 알잖아 보내버리시는건 말이 안되잖아 방송 아시는 분이니까 이렇게 쉽게 보내지 않을거야 고스나리 이렇게 쉽게 보낸다고 쉽게 보낸다고 고스나리 이렇게 쉽게 보낸다고 그럴리가 방송 아시는 분이 방송 아시는 분이 방송 아시는 분이 방송 아시는 분이 아니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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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덩어렵다 자 대본대로 가주세요 대본대로 대본대로 가주세요 극적인 역.. 극적인 역전을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 패시맨님 대본 감사합니다 아 좋아하요님 아이 좋아 하.. 좋아니 하요 고아 안녕하세요 아 그래요? 자 오셨기때문에 링크 다시한번 남겨드리구요 자 가실분들은 극적 예 극적이죠 거의 죽을뻔한거 이겼잖아요 네 극적 맞아요 극적이에요 오디나니님 어서오세요 하이 그렇다는거는 오디나니님 어 라피씨님 계시네 아이고 ㅎㅎ 넉 헉 앙 흠 뱃수분이다 눕 오디나니님 제 유튜브영상 보셨는지요 진짜 열심히 꾸며놨습니다 자랑해도 될만큼 걔는 티스피인 티스피인 살려있다가 죽을 순 없죠 이걸 왜 바꿨을까 티스피인 가기 티스피인 가기 티스피인 가기 티스피인 가기 이런거 다 티스피인 가기잖아 이런거 이런거 이제 볼줄 안다고 이 정도면 장족의 발전이죠 이런것도 못봤던 고픈앨인데 망했다 이거 왜, 왜 벗겄지? 아니, 1, 1, 1, 왜, 왜, 왜 왜 저로 인해서 아니,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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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으면 안 되나 나 죽으면 안 돼, 아직 아직 할 수 있어, 하지마 죽이지 마요, 진짜, 죽이지 마요 죽었네? 죽었어요? 어우, 대찌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 방송 쪽에 방송 접으러 갈게요 곧 시나리한테 죽었다고 접으러 간다니요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끝났어요, 끝났죠 못 이겨, 못 이겨 우리 오디나님하고 둘이 남았군 자, 이거 진신모드 안하면 큰일 나는데 네, 진신모드 안하면 큰일 나는데 배찌님이 에? 다찌는 누구야? 다찌가 누구야? 아, 다찌구나 배팅해요 아니, 뭔 배팅이요 아직 1대1 매치가 평생화도 되지 않았는데 뭐야 한 분이 또 기만, 노 나는 기만 안 했는데 기만 안 했어요 기만 안 했다고요 오오 아벼 아벼 아, 왜 이러니 다행히도 다음에 바로 이겨나올 와 공격 바로 오는거 봐봐 와 이건 못 잔다 죽었다 짝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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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잠깐 이걸 공격한다고? 이걸 공격한다고? 와 엄진이 나가셨는데? 엄진이 나가셨는데? 엄진이 나가셨는데? 아 보스한테 죽었다고 나가셨어요 태트로 접겠다고 나가셨어요 보스한테 죽었어 태트로 접으러 갑니다 라고 하고 나가셨어요 아 데려오는거는 제 역할이 아니죠? 이미 방송에 계실거에요 설마 방송 안보시면서 자기 방송 켰겠어요 그쵸? 엄진님? 그래도 의리의 엄진님인데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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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숨又 아이고 한 Buck disadvantages 설마 그래서 어이구 와우 우진이 계시면 선해 봐요 선 설마 진짜? 아이구 뭐 짚고 싶고 싶고 아시지? 드람미티 저 정도면 드람미티 때문에 짜증날만한데 진짜? 진짜 진짜 내 방식 안 보고 있단 말이야? 원진이 이거 안되겠네 이제 훈육 한 번 들어가겠습니다 와아 와아 이렇게 이기나요? 이렇게 이기나요? 와아 이겼어요 이겼어요 야아 원진님 어어 다들 들어오셔요 왜왜왜 안들어오셔요 왜 안들어오셔요 검은쿵? 워 아이디 이쁜데 검은쿵이라니 심쿵도 아니고 검은쿵 아 이러면 못들어가잖아 안들어가지잖아 아 젠장 실패했다 아 아 이게 아니구나 아 이런 야 이거 뭐 어떻게 쌓았길래 이렇게 된거지 죽겠는데 와아 죽겠다 아니 왜 이걸 바꾼거야 아아 원래 이렇게 맞으면서 배우는거죠 그쵸 아 이제 그만 맞고 싶다 맞을만한 실력밖에 안되니까 맞는거지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에 제가 지금 이 방송하는거를 디코 저기 그 테트리오 디코에다 방송키면 안되겠지 을 자 궁금해서 그런거에요 아아 아아 그러기 싫은데 개acaksın 그리고 어쨌든 고인무늬들 아니들 컸다가는건 똑같은데 뭐 야 아 어려워요 어려워 검은콩리 검은콩리 지금 이거 안하실걸요 아 고수분들이 오셔야 오디나인디도 재밌고 다 재밌는데 웹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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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지 나는 웹툰 잘 안보는데 웹툰을 본적이 없어요 아 이거 안되네 아 이건 안되네 이대로 이대로 또 당한다고? 도스내리가 또 당한다고? 그럴리가 없는데 와 이게 뭐 안된다 사이즈가 안된다 아 피드만 좀 키우면은 일단은 흑괴는 어디로 볼 수 있을때는 가능한데 아 아 아 와 열심히 싸우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네 고수나렛트만 벌떡치지 않게 조심만 해주세요 뭐하는거니 담배 기능 필요 아니 대본이잖아 이제 아 안들 아니 editions 대본인가? 아닌데 대본 들였는데 아 뭐야 바꿨는데 와 잘못났어 와 자 끝 엥? 엥? 어떻게 된거야 어떻게 된거야 이거 뭐야 어떻게 된거야 도대체 누가 누구한테 죽은거지 둘다 죽었는데 이건 둘다 죽은건데 연탈속도 얘도 골친나리 실력 많이 늘었죠 티스피보고 그쵸 오디나이님 예전에 이렇지 않았다고 날이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골친나리 실력 도대체 안나와 아 이거 죽겠는데 티스피눌에다가 죽겠어 와아 티스피눌에다가 죽었습니다 젠장 저렇게 빨리 죽을술이야 희임 빵ysics 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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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죽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야 떨큐 여인이 지금 여유부리시는 거예요? 아 진짜요? 이게 내가 할 때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보고 있으면 피스피 각을 놓쳤다는 게 확 보이긴 하네 확실히 픽빙 그치? 그치? 아 편안 덮 덮 덮 덮 덮 덮 آ 자아..좋아요 어 제팬 VS 코리아 누구야? 이 사람 누구야? 누구였지? 누구였지? 뭐지? 도전자..저..도전의식을 자극하는..네 아니 메세지를 남겨달라니까 선을 남기면 어떡해 메세지를 남기라구요! 사람들이 에이퓨터 에이퓨터 이즈 아 왜 바꿨지? 도대체 왜 바꾼 저희가 뭐지? 와우 어렵다 상대하기 진짜 벅차군 아니 달코쿤이 왜? 오 잠깐만 이거는 뭐 우리 기회도 전에 끝나겠다 와.. 죽을 뻔했다 죽을 뻔했다 우와! 죽을 뻔했다 판단으로 가자 순간적 판단으로 갑시다 순간 판단 능력 가자 순간할 수 있어 와 우와 이런데도 그 정도를 당한다고? 와아 뭐야 어떻게 된거야 이건 도대체 뭘까? 이건 도대체 뭘까? 훌신 두들겨 패고 이분 누구지? 누게스트 이분 게스트신가요? 이거 누군지 알려주세요 누게스트님 누구십니까? 아 누이 게스트님 누구? 자 아 게스트 왜 한글로 적었지? 네 자,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나이입니다 팔로우와 성인 고스나이의 크림이네입니다 유튜브도 하고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면 고스나이의 크림이네입니다 감사합니다 뉴 게스트가 누구신가요? 안녕하세요 시청 가능하십니다 그만님 뭐냐, 뉴비부터 고인물들까지 다양한 다양하게 모여있습니다 뉴 게스트 님이 누구십니까? 그 사이에 어딘가 어중간한 사람 뭔 소리에 어중간한 사람은 없습니다 확실하시구나 확실, 확실한 고수이시구만 진짜 무린 고수가 당림하셨도다 긴장 단디하셔야 되겠습니다 얼른 들어보세요 자, 누군지 모르시기 때문에 강태를 하도록 할게요 누군지 몰라요 일단은 게스트는 외면 안박 에? 그랜드마스터 님이 누구신가요? 어, 이거 좀 야, 잠깐만요 이거 좀 그런데? 아, WJ 아아... 근데 어디 갔어요? 이 두 분이 누구예요? 그랜드마스터 고아, 안녕하세요 아, 그만! 아, 그만 그만! 아아! 그랜드마스터 님이 그만해 아아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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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네네 풀말을 참으셔야죠 네네 아, 네네, 죄송해요 아, 그러시니 제가 좀 약해요 줄임말이 좀 약합니다 일단 이제 강한 게 없어요 자, 일단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는 왜 먹어요? 자 쉬시는 겸 해가지고 고스내리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해요 게스트 세대차이야 얘기하지 마요 저랑 여러분이랑 친구잖아요 매일 고스내리 방킹 와주셔서 놀아주시는데 이정도면 친구지 안그러겠어요? 가끔가란 놀아주시는건지 저희가 모일토리 하시는 거예요 딱 봐봐요 누가 보호자인지 네, 누가 보호자인지 딱 보라고요 누가 보호자겠어요 네? 누가 보호자겠냐고요 오오오오 아, 진짜 이거 왜 그러냐 죽겠는데? 와아아아 이거 봐주는 게 없네 12일잼이다 왜 12일이에요? 화니윤님 원래 더 오래되셨잖아 집엔 무사히 잘 도착하셨습니까? 건강은 좀 어떠십니까? 홀체님 네네네네 말씀하세요 네 시작하고 3천만에 아 아니, 이거 운이 좀 안 좋았네요 원래 그런 방이 아닌데 아 뭔소리 하시는 거예요 다들 왜 그래요 골피네드 같은 충고도 하고 있는데 잠깐 물 좀 가져올게요 진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물 가지고 왔어요. 31초라니. 어 루네님 오셨다. 알겠습니다. 모기. 모기. 모기 말라가지고. 아우. 자. 으쌰.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등. 어 3등 했다. 축하 축하. 축하 축하. 3등이라니. 이런 경색스러운 날이. 2등. 1등. 1등. 2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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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자꾸 뭐가 안됐니. 아니. 오 잠깐만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뭔데 이렇게 와. 잠깐만. 잠깐만. 아니. 방금. 방금 봤어요. 아니 방금 봤어요. 뭐. 한방이 그냥 몰려오는데. 네. 혹시 태트리오 안하시고. 아직 대기 타시는 분. 유튜브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줘요. 감사합니다. 제 오프닝이 지금. 그거예요. 테트리오. 테트리오. 그거기 때문에. 오프닝 한 번 봐주시고. selected. 앓. 아. 벽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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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획도가. 네. 아니. 획도가 이상해요. 자. 유튜브 먼저 구독하시면. 획도가 왜 이상한 지 아실겁니다. 네 흐흐흐흐흫 깨알 유튜브 자랑 아 깨알 유튜브 박스 홍보 오늘 이 방송은 유튜브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빠른 신뢰 자 오오 저렇게 바로바로 만드는 저 클래식 좋아요 야오오오 저 갑니다 수고하셨어요 원장님 나 몇등했지 꼴등이었던거 같은데 아 꼴등이잖아 젠장 와 공격이 그렇게 한 번에 확 들어온다고? 아 아 앗.. ... 이제 만들 수가 없구만 아잉 어떻게든 티스피는 한번 만들어 볼려고 했더니만 티스피는 만들 수가 없게 됬어 좋아 이제 좀 만들 수 있겠다 이거 한 번 해보고 싶어집니다 이거 한 번 해보고 싶어집니다 아 저거 아 되게 느낌이 좋은데? 착착 달라붙는데? PCP 저게? PCP는 안전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PCP는 하는구나 고스님 나빠 왜요? 여기에서 PCP는 연습하고있다 뿐인데 왜왜왜왜왜왜왜왜왜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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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흑청은 아니잖아 잠깐만 와 죽는다고? 이대로 난 죽는다? 와 죽었다 다들 왜왜왜왜왜왜왜왜 흐흐흐흐 뭔 소리에요 그만님 아니 그러지마세요 그러면 안돼요 그러면 안돼요 그러면 안돼요 그러면은 뉴비대 고인물로 한번 나눌까요? 네 안돼 우리 그만님이 그랜드마스터 근데 그만하고 싶다에 그만가되면 안되기 때문에 네 네 뉴비대 고인물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판에 뉴비분들 먼저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롤 저는 롤 그 1에이중 한명이라 하지 못했는데 롤 롤 롤 롤 롤 롤 롤 롤 진짜요 우와 엄청나 엄청난 인기분이 여기로 오셨네 네 엄청난 인기 있는 분이 여기로 오셨어요 롤 롤 롤 롤 롤 롤 롤 롤 롤 여어 따로 유튜브하시나요? 맞구독하죠 원래 유튜브 하시는분들은 얼마나 롤은 다 유튜브하시는것 같은데 야 그래도 많이 얻어맞고 4등이면 충분하다 일단 초모분들만 자기가 뉴비라고 생각하시는 분만 계시고 나머지는 고수분들 아시죠? 네 고수분들은 따로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레벨이 좀 높으신 분들 내려가세요 네 혼자 취미로 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아쉽다 나중에 유튜브 하시게 되면 알려줘요 막 구독하겠습니다 자 구애마이님 아시잖아요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랜드마스터님 할만하실 겁니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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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왜요 223넴 맞아요 223넴 맞아요 근데 못해요 해봐요 해보면 아실 거야 뭔 소리 왜 제가 내려가야 돼요 저 내려가면 큰일 나요 죽어요 죽어요 봐봐요 이렇게 평화롭잖아요 봐봐요 겨우 티스피만 겨우 할 줄 아는 뉴비라고요 티스피만 야 너무 안좋아졌습니다 한 번 정도는 그치 맞아요 봐봐요 다 안죽잖아요 그쵸 인정? 어 인정? 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더 주... 뭔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더 죽어야 된다니 지금 더 죽어야 된다니 무슨 그런 험한 말을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거예요 오시나리가 더 죽었으면 좋겠어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거예요 됐다 어 블랙빛님 오셨잖아 그렇다는 거는 블랙빛님도 곧 합류를 하겠다는 뜻이구만 봐봐요 봐봐요 아 이거 티스팅 가능해였는데 어 뭐야 왜 저렇게 가졌어 아 망했다 망했다 아 망했어 자 내려갔습니다 아 돌아가세요? 설마 잠깐 그만님 돌아가신 거 아니죠? 그만님이 돌아가신 건가? 진짜? 누구한테 죽은 거예요? 네 자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엔 고인물분들끼리 자 자기가 고인물이야 향하신다 올라가세요 빨리 네 네 네 오 그랜드마스터님도 사실은 고인물이었던 거의 아 제가 내려드릴게요 오케이 자 평화롭게 보도록 하지요 자 이렇게 평화롭습니다 여러분 테트로계는 오늘도 평화롭습니다 평화로움은 아닌데요 아 진짜요? 그럴리가 골키나리가 얼마나 평화로움을 추구하는 스크림은데 오케이 유닛 퀸을 저렇게 대응스럽게 만들어야지 도황일레 الذي 잘 하시지 화면이 렉거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렉이 아닙니다. 그렇지, 렉이래. 왜 저렇게 자연스러워 저렇게 자연스러워 자연스러워 그만해 시간이 지면 유튜브 구독 한 번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오오! 저기 저런거구만 오케이 확인 감사합니다 유튜브 그저기 그것도 유튜브 오프리스트 봐주세요 제가 엄청나게 털리는거를 털리는 영상을 제가 꾸며봤어요 살려줘요 연습일도 안했는데 자 이번에는 스페셜 매치 1대1 매치 가겠습니다 검은콩님 대 저희 화요인님 과연 우승자는 누구지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은콩님 이길것 같으면 1번에 화요인님 더스요인님께 이길것 같으면 2번을 투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포인트 모아가지고 어 다른 분들과 한번 하시고 싶은 분들 1대1 매치가 가능하니까 자 고씨나리 포인트 많이 모아주시구요 어 음 투표가 막상막하네요 워어어 떨스혜 님이 약간 부족해 근데 블랙빗님 오늘 첫 연습했는데 지금까지 웹툰 보고 오셨어요 블랙빗님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 웹툰 보고 오셨습니다 네 연습일도 안하셨어요 흐흐흐흐흐흫 흐흐흫흐흐흫흐흫 생긴다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아하핰 일프게도 왜 지금도 지금도 보고 있다는 정보 예 지금도 보고 있다는 정보 예 지금도 보고 있답니다 네 이거는 예측 못했다 이건 예측 못했다 자 과연 어느 분이 이길지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대편의 1점포 아 진짜요? 끝났는데? 서로 상대한테 아하핰 일단은 지면은 포인트 얻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거 아닐까? 나는 잘 모르겠어요 재밌죠? 그만님 자 롤하다가 잘 안풀릴 때 도트넬이 방송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어 이것저것 방송 많이 하니까 놀러와요 네 이 스트리머 이렇게 보여도 확소리는 되게 아니 되게 진실된 말 되게 잘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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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다 같이 다 같이 해요 이기고 싶었는데요 어떻게 올라가요? 바로 올려드리죠 원래 여기 버튼 있잖아요 이 플레잉 버튼 이거 이거 누르시면 됩니다 보이시죠? 한 번 눌러봐요 한 번 눌러봐요 플레잉 버튼에 이거 누르면 스펙테이팅 돼가지고 이렇게 되고 한 번 해봐요 다시 한 번 오케이 됐죠? 타겟팅이 없는 방이구만 때려야 되는데 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하죠? 고스나리로 인해서 많은 걸 배우셨습니다 더욱더 고스나리 응원 많이 해주시고 다음에 제가 롤 시작한다면 롤 좀 가르쳐주세요 예 다섯 명의 시레기 중에 아니 다섯 명의 플레이어 중에 한 명의 시레기가 있다는 우리 지루버 선생님의 말씀에 제가 시레기가 됐습니다 네 어떻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한 번 해볼까 한 번 해볼까 한 번 해볼까 자 한 번 시원하게 해보는 거야 그래 고스나리라면 할 수 있어 왜냐 고스나리니까 진짜 PC필 망했구만 아 잠깐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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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이 사 선생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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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하셔 아니 진정하시라고요 도대체 아니 고스나리 아니 그 뭐냐 왜 고스나리만 보면은 이렇게 못해고 싶어서 안달이 나시 여러분들같이 왜 어 고스나리 방송을 뭐냐 저기 그게 아니고 제가요라는 지금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지금 한이유님 지금 그러시는거 아니에요 지금 아 저채 치였다가 할 얘기 다 해가지고 태트리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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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습니다 네 할 얘기 다 해가지고 팬이니까 이거 드세요 뭐에요 어떤거 팬이니까 뭐 구독권 주시는겁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채우형님 안녕하세요 왜요 무슨일이에요 의왕이에요 보고싶었어요 저도 보고싶었어요 한이유님 감사합니다 왜요 왜요 뭐하다가 어 설마 이거 대본대로 가야죠 설마 설마 웹툰보시는 분을 웹툰보시는 분을 이렇게 잔인하게 패시는게 어디있습니까 류넨님 네 웹툰보시 지금도 현재 웹툰을 보고싶듯 보고계신다는 아주 놀라운 발상을 가지신 블랙 블랙빛님을 이렇게 어 저폐천사니아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지금 네 4등했다 월 월 필요하네요 저폐천사니아님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지금 마라톤 오오 마라톤 하시는구나 저도 한때는 마라톤 했었는데 물론 마라톤은 저기 10키로 까지 맞게 안하지만 모르룩님 오셨다 아니 참 진짜 사람들이 매정안에 픽핀 한번 할려고 만들었더니만 픽퍽 못하게 하고 이렇게 공격하시고 어 이러면 고프너리가 좋아할거 같아요 때리지마요 이제 그만 때려 제발 제발 좀 그만 좀 때려줘요 그만 좀 때려달라구요 진짜 망했다 저기 잘못됐어 아 ㅁ 뱅 으윽 으귓 으응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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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읏 이량 어 좀 제발 살려줘요 때리지마요 제발 제발 때리지마요 제발 때리지마요 더 때리지마요 왜 때리지마요 때리이 지 말라 도 요 때리지마az 흐흥 으하옹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하하하 안핳하하하 야구의 직관까지 아어어 아니 저기 데이트하셨다면 혹시 여자친구 계신거에요? 최유형님 저정도면은 혼자 끼면 안되실 텐데 네 여자친구, 아니면은 가족분들끼리 저 하기싫어요 왠지부르게 저도그러네요 네 굉장히 유비붌들 살려줘요 보위부분들 가끔가다 젖히고 이래야지 아니 계속 이겨주면 이기기만 하면 어떡합니까 마라톤 대회 마라톤은 무슨 대회였습니까? 타이틀이 뭐예요? 저도 한때 마라톤어 마라톤어여가지고 물론 스키로 많아서 저는 자식이 경공으로 달리지 못합니다 퍼븐 아니죠 솔직히 그럼 제 퍼븐은 당연한 거였습니까? 퍼븐 젠장 망했어 눈에는 약이 있겠죠 자 이 와중에 당신의 유튜브가 구독자가 한 분 누렸을지 안 누렸을지 확인 들어갑니다 분명히 아셨다고 했는데 감사합니다 아 당분간? 오케이 그래도 보스네일 방송은 매일 와주실거죠? 매일 와주실거라고 되십니까 그럴까요? 다음판에는 저기 아까 전에 초반부터 하셨으니까 고수부터 고수부터 하겠습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말 잘듣는 고수날이에요 봐봐요 이렇게 말 잘듣는 스트리머 본적 있습니까? 네 본적 있냐고요 고수날이 아니면은 절대 말 안 듣지 맞죠? 맞죠? 네 아 루넨님 일부러 이러시는 것 같은데 야 블랙빛님 설마 이기겠죠? 설마 네 설마 내려가라는 뜻은 아니겠죠? 설마 아 아 그럼 포인트 쓰시면 돼요 야 화요님 잘가요 끝났어요 야 야 근데 루넨님이 THID가 어떻게 돼요? 코인이 없어요 이런 고수코인을 그동안 안 모으셨단 말이야? 이번엔 고수분들끼리 초보분들은 밑으로 내려가세요 자기가 뉴비라고 사용하시는 분 내려가세요 내려가세요 고수분들한테 맡기시려면 내려가셔야 됩니다 필수입니다 죽어요 진짜 죽어요 뱅죽어요 뭔소리 하시는 거예요 어 이렇게 되면 일대일이네 이렇게 되면 일대일이네 아니요 잠깐만요 아니네 일대일 아니네 오케이 그러면은 고수날이가 한번 여기에서 고수 봐봐요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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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칠에 가보겠습니다 아 너무 라임 완벽했다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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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좋아 자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자신이 없어요 네 자 고수 3명에 고시 1명 예 좋아요 라임 지렸습니다 지금 시우 고수 고수 하여튼 설마 아 평화롭게 쌓고 있는 중이다 진짜 간판은 아니 어떻게 하는거야 이거.. 아니 안돼..왜.. 와 드디어 공격 오기 시작했다.. 와아 드디어 공격 오기 시작했다.. 드디어 망했다.. 공격이 왔다는건 이제 고티나리가 타격이 됐다는 증거지.. 그렇다는건 고티나리는 곧 죽을 운명이다.. 죽은 운명은 어떻게? 얌전히 죽으면 된다.. 자 과연 고티나리 혼자 살아남았는데 대본대로 해주실지 가장 걱정입니다.. 고티나리 혼자 살아남았어요.. 잘 묻어났는데 지금까지 잘 묻어왔는데.. 설마.. 고티나리를 이기겠어? 이기려고 하겠어? 설마.. 설마.. 고티나리를 이기려고 하겠어요?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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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설마.. 설마.. 고티나리 혼자 살아남ledge.. 철단히 기다려났다.. 와сhhill.. 엔 sevent inch 돼.. 우와아 quizyu& 수술단지υ through obs 78 이겼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초보분들끼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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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수나리라뇨 저는 고수나리에요 그랜드마스터님 올라오세요 제가 올려드릴까요? 자 한번..뭐야 한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초보매치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스파이가 있는거 같아요 어디에 스파이가 있는거 같습니까? 자 저는 이렇게 큰 화면으로 4명을 살 수 있는거 보겠습니다 어느 분 이기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봐봐봐요 골물분들 참 오세요 이게 앞으로 테트리오로 짊어진 미래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미래분들을 싹부터 밟으시면 절대 안돼요 아시겠죠 고수나리 유튜브 오프닝 봐봐요 얼마나 당했으면 고수나리 그런 오프닝을 만들었겠어 얼마나 당했으면 고수나리 그런 오프닝을 만들었겠어 어 오디나인이 나가셨다 아 오디나인이 나가셨다 된장 오디나인이 나가셨다니 이런.. 피트구만 pow! 따안 나아 놀이가 되게 좋으려면 드디어 남았다 하윤님 대 달코코님 선생님 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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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도면 올.. 이정도면은 아니 이정도면은 이정도면은 오래 살아놓은거 맞쟎아요 금화님 여러분의 염원을 드려드렸는데 아피만 네! 저도 티스피해요 티스피..해도 골물분들하고 뜯기기가 좀 어렵고 그렇다고 뉴비물한테 뜯기기 어려워가지고 뉴비로 찾습니다 세분화시키면 아직 생각할 수 없어요 다음은 다같이 한 세판정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시나리 방송은 매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있는 방송이구요 어.. 저기 디코도 있고 개인톡 단톡도 있으니까 혹시 고시나리와 개인적으로 또 단체적으로 소통하시는 분은 하시고싶은 분은 얼른 나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같이 하도록 하죠 고시나리 방송 안하는데 심심하긴 하고 혼자 게임하기는 좀 그렇다 하시는 분은 디코를 꼭 가입해주시길 바래요 하시면은 게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세판정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시나리가 이길거같은 느낌은 뭐지? 고시나리가 이길거같은 느낌은? 좀 더 더불어받을 건 아니 뭐야 잠깐만 잠깐만 느낌 뿐이었다고 한다 살려줘요 제발 아니 왜 자꾸 그렇게 고치나리를 해야 속이 후렴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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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신문좋았다 그렇게 다 패야만 속이 후렴했냐 맞죠 이게 바로 고치나리 플렉스 야 그랜드마스터님 왜 저를 저로 인해서 돌아가셨습니까 왜 왜 왜 저같은 놈한테 돌아가신거에요 안돼 이건 있을지없죠 48년에 그랜드마스터님 누구야 누가 죽인놈이 누구야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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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어렵다 와우 공격이 또 무지합의하게 오네 아니 아니 블랙빛님 누가 죽인거야 접니다 오 드디어 대본매치가 왔지만 마치 누가 이겨야된다는거를 마치 암시하는듯한 약간 그런 대본매치 누가 누가 남은거지 어떻게든 저렇게 봐주시는거 보니깐 고인물 분있네 설마 죽이겠어 와아 한손은 물인가 와아 한손 한손으로 하셨어요 두손을 해보셔요 여러분 자 이제 두판 남았습니다 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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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대본 다 드렸을텐데 1대1일 경우 고스녀리가 무조건 승리하게 해달라 라는 대본을 주작 아닙니다 대본이 있는거에요 자음 와 이렇게 TSP는 못만되겠지 나네 와 미치겠는데 와아 뭐가 자꾸 안나오냐 맞다아 아 젠장 한팔 기시해서 아아 괜찮아요? 아니 어쩌다가 서운하신거에요? 그치 구애마님 그렇게 봐주시면서 하시는겁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한손으로 하시니까 아무래도 컨트롤이 좀 어려우시겠구나 전장 전장 어쩌다 다치셨어요 왕캐를 바랍니다 갈꾹꾼이 디스커넥팅은 이런 나가셨구나 이제 다음팔이 맞판인데 아이고 아 아 아팠겠다 그니까 왕캐되는거죠? 네 그니까요 어 뭐야, 새 악마의 이름은 언제 오셨어요, 오늘? 채팅으로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사실은 제가 그것만 뭐냐 딥스만이었으면은 금화가 놀이 아니고 세트로였던 거잉 아, 득방에 아, 잘하셨어요 득방에도 기분좋은 방송 obten절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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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store shifting 화이팅 아 이런 퀵마 자 이제 맞판 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수통방송이었다가 테트리온 방송으로 변경된 고스넬의 방식으로 와주신 것을 많은 환영을 드리면서 자, 마판이니까 마판은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제대로, 제대로. 구애맞는 제대로. 마판이니까. 마판이니까 제대로 한번 가야지. 마판이니까 제대로 한번 가야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긴장, 이거 뭐 나오지 않으면. 제대로 해봐요. 제대로 하면은 고스넬의 숨은 쉴 수 있다. 고스넬의 숨은 쉴 수 있죠. 고스넬의 숨은 쉴 수 있죠. 어느 공격이 와도 고스넬의 숨이 수 있어. 죽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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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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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였다 아 쟤가 왜 바꿨지? 아니 그랜드마틴이 왜 돌아가신거야? 아 이기란! 골치고 다 빨리 죽다니 야어어어 20180님 어? 그러시면 안돼요 경고해요 21180님 예 쥐가 부랑 바뀌면 안돼요 골치나리가 쥐여야되요 아시겠죠? 아 모르고 시작해버렸다 잠깐 아 젠장 모르고 시작해버렸다 까먹을 수도 있지요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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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먹을 수 있지 근데! 어 그러시면 아어어 아어어? 흐흐흐흐흫 흐흐흐흫 흐흐흐흫 자아 좋아요 어떻게 어떨결에 막판을 막판을 찐막판이 되긴 했지만 노래 불렀어요 노래 부르다 망해가지고 더 이상 노래도 안부르는데 뭔소리야 아 태트리오의 책인은 엄청나게 평화로웠다고 한다 왜 바꾸었을까 나는 나는 난 도대체 왜 바꾸었을까 아 뭐 피팀도 안되고 뭐도 안되고 뭣도 안되고 뭣도 안되고 아아 망했다 망했다 출책 감사합니다 8월달에 이벤트 할거니까 네 출책해주시는게 좋아요 그 뭐야 와아아아 아하하하하 하하하 뭐에요 이거는 뭐여 뭐에요 튕기고 지웠어 야아 완벽한 엔딩 아 젠장 아 방송광을 이렇게 만들어주나요 진짜 추방은 왜 당해요 제가 네 추방 당할게 없잖아 아 진짜 와 와 팅맞죠 아무튼 고생 많으셨구요 내일도 방송이 있으니까요 내일도 많이 놀러와주시구요 저기 유튜브 아직 구독 안오시면 구독 꼭 한번씩 눌러주시구요 저기 비오니까 다들 우산 잘 챙기시고 비 맞지 마시구요 요즘 비는 이거 황산이야 비슷한거니까 비 맞지 마시고 건강 챙기시고 어디 다치신 분은 빨리 나으시길 고스나리가 언제든지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코 디코 저기 지금 정리중이니까요 아직 그 확인 못하신 분은 디코 저기 공지 한번씩 확인해주시고 고맙습니다